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라는 정부의 수정안이라고 알려진 것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일본의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 이런 청와대 대변인이 7월 11일 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커피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1 플러스 1 알파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정안조차 일본이 받아들이기는 미흡한 안이라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할 방침이구나 이런 것을 전망하도록 해줍니다 1961년생인 586세대 출신의 한 정치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피를 철절 흘려도 무릎을 알꿇는 나라이며 한국을 무릎 꿇게 하려면 후환이 너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것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1961년생 정도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또 이런 시각을 586세대의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핵심 브레인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의 한 단면이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이게 덕표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라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질문보다도 훨씬 더 정치인들에게 호소력이 큰 것은 이것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국 한일관계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수준의 파국을 막고 나서 수습궁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관계의 파국 누가 가장 큰 덕을 보는가? 대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널리 알려진 대남적화 북한의 대남적화 전술 가운데 하나가 갓건 전술입니다 갓건 전술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갓건 전술은 1972년도 김일성이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대남 동일정책 중 하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그런 정책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갓건 전술입니다 한국을 갓트로 비유하고 갓건은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 비유해서 한미, 한일관계를 파탄내면 자연스럽게 한국을 적화시킬 수 있다는 북해의 오랜 대남적화 전술이 바로 갓걷 전술입니다 이런 주장의 의미를 제기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정책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두 개의 갓건 가운데 하나를 그냥 제거하면 다른 갓건들도 그냥 날아간 것처럼 갓이 벗겨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주체사상의 설계라 알려진 황장엽 씨는 자주 살아생긴 해 입에 올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자주적이란 것은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을 배제하자, 외세를 배제하는 말이다 북한의 모든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늘 김일성이 말했듯 남조선 정권이라 하는 것은 갓선 정권이다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갓을 끌어매는 갓건이 생명이다 미국이란 건과 일본이란 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미국 건이 워낙 튼튼하니까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우선 일본 건을 끊어버리고 나면 미국 건이 흔들리게 된다 이것이 아마 북한이 갖고 있는 대남 전략의 하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일관계의 파국, 북한은 어떻게 평가할까? 선대 때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우리의 한일관계를 파탄시켜 한국을 고립시키는 우리의 오랜 수건이 거의 완성을 앞두게 되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관제 언론조사 여론기관들은 더 많은 국민이 앞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지금의 여권에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관제 여론조사 결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간의 갈등을 임함에 있어서 반일 감정과 한국인의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는 앞으로 훨씬 더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한일관계를 파탄 내몰고 다음으로 한미관계를 균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관계를 와해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그런 전술과 전략의 목적이자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의 역할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남 전략은 6.25 전쟁의 교훈 때문에 아주 철도철미하게 굳혀지게 됐습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가 쓴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에 의하면 1953년 1월 기준으로 일본 대 미국 기지는 733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미군 기지들이 한국전쟁 동안 수행한 역할은 첫째 병사 및 물자 수송 및 훈련 등 후방기지 역할 담당 둘째 주일 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 출격해수 100만 회 70만 톤 폭탄 투하 셋째 주일 미군 기지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한국군 병사 8천명 훈련 셋째 원상 상륙을 위한 기례 제거 및 미국 수송에 필요한 8천명 일본인 투입 이 8천명은 유엔군 참적국 16개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6.25 때나 지금이나 일본의 역할은 변함이 없냐 6.25 전쟁 때나 지금이나 일본의 역할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일 간의 군사협력 안보협력 관계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일부 젊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니 그게 미군 기지에서 출격하는 건데 일본 협조 안 받는 데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주일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뜨고 전략자산에 배치되는데 일본이 뭐냐 일본하고 파탄하면 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정적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의 협조 여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과 유엔군 사령부 참여국들은 한반도 전제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7군데에 있는 병력과 군수 물자를 한국에 이동하려면 미국 단독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항모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이 갖고 있는 이지스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북한 잠수함은 일종의 지원 망을 끊기 위해서 한국으로 수송되는 병력과 물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 근혜로 출동할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때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으로부터 수송선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일대 일본 해상자위대는 뛰어난 대잡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컨대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 미군의 지원이 없는 경우 북한의 핵 공격을 제대로 맞을 수 없고 다른 예타 공격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즉시에 제공되어야 할 병력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해상전력이라든지 그 다음 군사용 물자들은 모두 다 이런 전략 자산은 대부분 주일무기군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데는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주일 미군과 일본의 협력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나 북한의 야욕 등 그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수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굉장히 서두르고 재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미연합사의 해체, UN사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문을 제공합니다 북한이 그 두 가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금세 바꾸는 거죠 종전선언은 곧바로 한미연합사의 해체하고 UN사의 해체를 뜻하고 그 다음에 UN군 차원에서 미국 차원에서 한반도의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문 자체를 없애는 거죠 왜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종전선언을 하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의 삶도 준비가 필요한데 나라의 안위와 관련된 국방문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왜 종전선언을 그렇게 서두냐 이야기죠 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이야기죠 그건 곧바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합시다 UN사를 해체합시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야기죠 의도하고 있건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나 안보 차원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는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계시다 그 점을 명심하고 문 대통령이 좀 조속한 시간 내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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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은